네, 쇼미네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. 쥬안 앤디 제임스 시그네튜 던노피크입니다. 얘는 커스터브 2이고요. 어, 지금 우선 가격이 5,000원인데 기본적으로 4,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앤디 제임스는요, 5핑거 데스매치라는 그런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. 예, 우선 메탈, 좀 헤비한 음악 장르를 하는 예,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. 그래서 얘가 지금 피크가 되게 두꺼워요. 두꺼운 피크를 쓰게 되면요. 얇은 피크보다 힘이 덜 들어가게 돼서 좀 힘 분배에 되게 좋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내가 힘이 좀 없다 싶으면 좀 굵은 피크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판매처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두께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타격감도 되게 좋고요. 그러면서 더 디테일하면서 이 앞코가 되게 뾰족하기 때문에 연주할 때도 되게 세밀한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덤노브에서 나온 앤디 제임스 시그나이 첫 피크 여러분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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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